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3라운드입니다.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권희은 예술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굉장히 화제를 요즘 끌고 있는 서울시청의 경기가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서울시청 이 리그 3위를 끊임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경기력 자체만으로도 지난 시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종스포츠토토 역시 부상 악령에 조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서연 선수 그리고 김소은 선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들어온 선수들 역시도 지금 부상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돌아와서 더 좋은 그런 팀워크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양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포에 김은수, 장윤서, 서현숙, 백도혜. 2선에는 장창, 김소희, 김우리. 최전방 쓰리톱에는 한채린, 유영아, 이혜은 선수가 나서고요. 류지스 코키퍼가 나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지난 맞대결에서의 이 세종과의 그 맞대결이었죠. 그때 이제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포메이션은 동일하지만 정말 많은 선수들이 또 색다르게 기용되는 또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의 라인업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장민영, 백포에 하은혜, 노진영, 선수현, 광민정. 더블 블란치에는 김아름과 오연희. 2선에는 광민영, 박지영, 김성민. 최전방에는 강태경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세종스포츠토토 역시도 정말 4231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박지영 선수가 지난 경기서부터 이렇게 선발 출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또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박지영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 가운데서 뿌려주는 그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위치 역시 2선에서 가운데서 양쪽 그리고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뿌려줄 거로 예상이 되고 지난 라운드에 정말 그린긋팀 프리킥 볼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선수들 역시 굉장히 집중력을 많이 발휘를 하고 있고 이 WK리그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정말 이 세트피스 그리고 프리킥 찬스, 코너킥 찬스 여러 가지 이 찬스들을 다양하게 또 팀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좋은 약속된 플레이들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런 경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앞서 양팀 선수들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양팀 선수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장창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얼마 전 부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라운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현재 몸 상태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부상을 당하고 좀 거의 한 달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창령전에서 후반전이 들어가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되게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고 지금 몸 상태가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번 토토 경기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잘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잘 하셨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 올 시즌 정말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돌풍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저희가 많은 선수들이 일단 바뀌었고 또 바뀐 선수들이 저희가 동계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시작해서 같이 발을 많이 맞췄던 게 또 저희의 좋은 비결인 것 같고 또 감독님이 확실한 어떻게 해라 이런 게 확실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잘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경기력 좋은 승점들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권리에 대해서 관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변화무쌍한 라인업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시에 이제 유영실 감독이 선수들한테 주문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먼저 오늘 경기 10번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감독님이 원하는 게 조금 확실한 편이고 선수들이 그때마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뛰거든요. 베스트 11이 완전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때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경기를 거의 뛰기 때문에 그게 또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창 선수에게 이제 좋으신 분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리그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슬슬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창 선수가 생각하는 어떤 플레이오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가 플레이오프 초반에 현대제철한테 크게 지면서 조금 많이 상심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이후로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승점을 쌓으면서 사실 선수들도 다 지금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저희는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점을 계속 쌓다 보니까 저희가 플레이오프 가기에 좀 유리한 부지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서 꼭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 미드필더 박지영 14번 미드필더 박민영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23번 미드필더 오영휘 노진영 선수 네 안녕하세요 노진영 선수 올 시즌 WK 리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신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따로 비결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옆에서 언니들이 잘 도와주고 스태프 선생님들이 또 같이 잘 서포트 해주셔서 잘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제 WK 리그에 몸을 이제 담은 신인인데 벌써 사회생활 만내배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아마 시절과 WK 리그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느껴지죠? 아 일단 우선 언니들이랑 경기하면서 경기 템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빨라져서 좀 힘든 부분이지만 좀 많이 또 경기를 뛰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 팀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최종 수비수까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윤덕아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노진영 선수에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수비적인 위치에서 뛰면서 언니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좀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니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팀 선배 중에 어떤 언니가 제일 잘 챙겨주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한 명만 뽑을 수는 없고요. 네 모두 다 잘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이게 또 굉장히 곤란한 질문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선수 이 언니와 제일 친하다 한 명만 좀 이야기해주세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노진영 선수가 이 WK 리그에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이기까지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서포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 드리고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고 경기 잘 봐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자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네 노진영 선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좋은 경기력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진영 선수의 귀염뽀작한 인터뷰를 보고 오셨습니다. 노진영 선수 굉장히 수줍어 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좀 수줍은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또 경기장 밖에서는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또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선수들의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도 좋은 경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진영 선수는 오늘 파라선명 2020년 WK 리그 소원시청과 기록 스포츠 스포츠의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역시 치열하게 벌어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세종 스포츠도 앞서서 이야기해주셨듯이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서연 선수가 이제 안화골절로 수술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김서훈 선수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굉장히 둘 다 주축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출혈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종의 지금 라인업인데요. 뭐 하지만 정말 이제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박지영 선수가 또 돌아왔고 이 박지영 선수가 팀의 이 중심점에서 어떤 패스들을 또 찔러 넣어주고 또 그것을 이 강태경 선수나 김성미 선수 광민영 선수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마무리까지 지을지 이건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큰 걱정 없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청 역시 저희가 정창희 선수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변화무성한 라인업을 가져가는 유영실 감독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 전략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유영실 감독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뭔가 좀 가리가리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줬다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유영실 감독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서 선수들에게 주의를 시켰는 것들도 서울의 승리를 위해 정방전 킹 서울시청이고요. 그냥 고런 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 스포츠 토크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청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었다는 그런 말로 되기도 하고요. 또 공급과 선수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채웠습니다. 금성미가 내줬고요. 금성미가 걷어냈습니다. 정기 초반에 세종이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 압박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청 역시도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광민영 오른발을 사용해서 올려봤지만 수비에 걸렸고요. 하은혜 다시 한 번 서현숙이 걷어냈습니다. 서현숙 선수가 지난 시즌 수원도시공사에서는 오른쪽 푸백을 자주 봤었는데 요즘에는 센터백으로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서현숙 선수도 이렇게 센터백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기용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로 정말 변화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창 선수가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장창 선수 역시 굉장히 부상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던 팬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지난 라운드에 후반에 등장을 해서 정말 경기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장창 선수 역시도 리그 초반부터 이 장창, 김소희, 김우리 이 세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굉장히 두텁게 가져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김우리 선수가 약간은 수비적인 측면을 가져가면서 공을 넘겨준다면 이 장창 선수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패스들로 이제 상대방을 힘들게 했고요. 그렇죠. 중앙쪽을 뚫어봤습니다. 유지수가 극도로 좁혔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 김은솔이 망하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은솔 선수의 백업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스포츠포터 역시도 이 한순간에 이제 이 찔러 들어가는 이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그렇죠. 오연희 선수의 킥이었고요. 네. 자, 제차 슈팅 역시 뒤에서 김은솔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류지수 골키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서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빈 골대를 향해서 득점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솔 선수가 너무나도 좋게 커버를 들어갔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섭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가 초반에 많이 공격을 몰아치고 있고요. 지금 오연희 선수의 패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오연희 선수가 중원에서 보여주는 이 패스들 네. 그 컨디션이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기웅을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소희 김소희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도 굉장히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장창이 왼쪽으로 열어졌습니다. 한채린 자, 다리 사이로 하지만 광민정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한채린 선수가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광민정 선수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른쪽으로 치도록 유도하는 그런 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게 위치를 잘 서줬던 광민정 선수였고요. 앞쪽으로 길게 놔줍니다. 자, 광민영 선수와 광민정 선수가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가 저는 이제 아무리 많이 봐도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축구화 색깔까지 똑같기 때문에 등번호가 아니면 저는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특히 이 광민영, 광민정 이 두 선수가 네. 특히 이 두 선수가 맞아서 맞습니다.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김우리 선수 김우리 선수 역시 쌍둥이지만 네. 조금은 보이는데 네. 광민영 선수와 광민영 선수는 잘 안 보입니다. 자, 지금도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김성미 선수가 굉장히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득점에 한 부분을 또 도맡아서 해주고 있잖아요. 자, 선수들의 부상 악령이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경기를 펼쳐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좋은 성적표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본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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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라운드가 진행된 그런 결과 네. 어, 결과 네. 지난 시즌에는 4승 2무 6패 네. 그리고 올 시즌에는 2승 2무 8패를 네. 네. 4승 2무 8패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실점은 같지만 네. 이 득점 면에서 4개나 부족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승리를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 지난번 윤덕여 감독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 본인이 이제 윤덕여 감독이 조금 늦게 왔다. 그래서 선수단을 조금 꾸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뭐 지선미, 어이진, 최유리 선수, 김상우 선수까지 장기판으로 치면 차포, 마 다 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말 득점을 도맡아서 해주던 최유리 선수, 김상우 선수가 빠지게 되었고 네. 정말 그러한 출혈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그거에 따라서 또 이 백업 선수들이 네. 더 많은 기회를 이제 어, 얻게 되면서 경험치도 올리고 네. 또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대표의 차출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또 하나의 그런 어,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파울이 있었고요. 자, 앞서서 인터뷰 중에 어, 굉장히 뒤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우비 선수인데요. 자, 그만큼 선수들 팀 분위기도 대변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서울시청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느덧 플레이오프를 바라보는 어,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네. 한쪽 올려줬고요. 왼발 슈팅하는 과정에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주심에는 우예람 주심, 제1부심에는 김혜림, 제2부심 윤희영, 대기심 김원문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다시 한번 후방 빌드업 시작합니다. 네. 집중하게 한두 군데, 템포 빠르게. 서현숙. 서현숙. 생각을 빠르게, 생각을 하지. 주고 들어갑니다. 김우리. 왼쪽 열어줬고요. 장치창 원터치 패스. 자,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이 이 중원 싸움에서 조금 그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그런 강한 압박과 몸싸움. 정말 이것들이 이제 피하지 않으면서 네.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네. 앞선 오연희 선수의. 네. 아, 이 패스는. 정말 그 패스의 강도. 네. 그리고 위치. 정확하게 정말 대지를 가르는 그런 듯한 패스가 들어갔어요. 네. 지금도 이 오른쪽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다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살짝 왼쪽을 바라보면서 네. 패스를 시도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들은 조금 한쪽으로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고 좋은 패스를 시도했던 네. 오연희 선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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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궈놨고요 골키퍼 류지수에게 서울시청이 또 한 가지 강점이 류지수 골키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골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류지수 골키퍼가 지난 시즌에는 수원 도시공사에 있으면서 전환환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뛰게 되면서 경기를 뛰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적 후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첫 경기부터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상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송이가 전방 압박을 해봤고요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뒤쪽 뚝결됐습니다만 박지영 노련하게 공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전반전 이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세종 스포츠 토토가 계속해서 경기를 조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분위기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그 분위기 싸움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전방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몸싸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킥을 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세종 스포츠 토토가 어느 정도 조금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움츠리고 있는 서울시청인데요 자 그만큼 양팀의 감독 경기 초반에 경기에 임하는 작전이 굉장히 보여지고 있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김소희 한 차례 쪽을 바라봤는데요 파울에서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정도 거리면은 똑바로 올려줄 법도 한데요 그렇죠 서현숙이 올려줍니다 골문 쪽으로 올라갔지만 뒤쪽 세컷 볼 창창 공 빼앗겼습니다 선수연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통 차단 빠르게 올라갑니다 장윤석 터치가 길었습니다만 오 지금 선수가 좀 쓰러져 있는데요 일단 경기를 주심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공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김아름 선수죠 네네 공이 이제 길었고 그 김아름 선수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이 장면이었거든요 아 네 자 이렇게 보호대를 정광이 쪽에 차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어느 정도의 통증인지 제가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네 사실 정광이 보호대를 하기는 하지만 네 저런 식으로 부딪혔을 때 정광이 보호대는 돌아가고 선수가 남는 경우가 하긴 양말 안쪽에 넣어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지금 공 흘렸습니다 김은솔이 급하게 걷어냈고요 세종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오연이 하은혜가 공을 잡았습니다 백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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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또 올 시즌 서울시청의 유니폼을 새롭게 갈아입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쪽 서현숙에게 빗맞았습니다 헤더 김소희가 앞쪽으로 내줍니다 이혜은에게 연결됐습니다 이혜은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하은혜가 빠르게 달려와서 저지해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줍니다 터치아웃됐습니다 네 확실히 하은혜 선수가 이런 스피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늦췄다가는 굉장히 백업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을 또 한 번 이제 또 하은혜 선수의 장점을 볼 수 있었고 아무래도 이혜 선수는 이제 들어가는 공격수의 숫자를 확인하고 조금은 도와주는 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노진영 선수가 몸싸움에 밀리지 않으면서 걷어냈습니다 그대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고요 코너킥은 장창이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고 장마철이기도 하고요 여름이고 습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창이 올려줬고요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장창 선수의 왼발도 굉장히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은 짧게 그리고 골대를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던 킥이었고요 네 다시 한 번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딩 뒷쪽으로 골이 경합이 치열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에 골이 선언됐습니다 김창민 선수의 모습이 좀 보였고요 자 이런 날씨에서 더위도 더위지만 굉장히 습하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는 편이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수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해 주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적절한 휴식과 그러니까 휴식이 먼저 소반이 되지 않으면 네 정말 선수들이 계속해서 지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식과 그리고 영양 그리고 선수들이 이 수분 섭취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김성명 올려줬습니다. 기숙적인 강태경 선수의 선치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크로스도 완벽했고요. 들어가는 타이밍에서의 헤더도 완벽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갔고 그것을 강태경이 잘라들어오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정말 벼락같은 그런 골이었는데요. 조진수 선수도 이 공을 잡아낼 수 있겠다 하면서 앞으로 나왔지만 강태경 선수가 잘라들어가면서 머리에 댔던 곳 정말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전반전 15분 강태경 선수의 선치골이 터지면서 곤 1대0 세종 스포츠 토토가 먼저 앞서갑니다. 지난 맞대결 6라운드였거든요. 그곳에서도 사실은 김성민 선수가 먼저 득점을 올리면서 11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청이 조금 웅크렸던 것을 펼쳐내면서 4대1 대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장면을 오늘도 한번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세종 스포츠 토토가 이 리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선치골을 기록했던 세종. 오늘도 비슷한 시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치골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과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선수들의 체력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벼락처럼 골을 터졌습니다. 이 장면이죠. 정말 크로스가 일단 너무 적절하게 잘 들어갔고요. 강태경 선수가 잘라들어가는 그 상황. 지금 보시면 킥에 정말 선수들이 다 시선이 쏠려 있었어요. 유지수 선수 역시도 내가 살짝 뒤로 가면서 공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강태경 선수가 김성민 선수의 크로스가 약간 짧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정말 빠르게 잘라들어와서 머리에 맞추고 득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뒤쪽에서 들어오는 강태경 선수를 놓쳤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정말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서현숙이 프리킥 이어갑니다. 직접 골문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다시 한 번. 조진영이 헤더로 앞쪽으로 방출시켰습니다. 김성민. 김성민 선수가 수비까지 가담을 해줬고요. 오 패스. 네 좋아요. 잘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강민영이 마지막에 터치가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세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을 빼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라인을 밀고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 선수가 공을 적절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면서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결국에는 공을 가져 내는 결국 소유하게 되는 그런 좋은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를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준 거는 굉장히 터프하게 경기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몸싸움 같은 것도 피하지 않고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광민정. 우연이가 뒤쪽으로. 선수연. 전지 패스. 흘려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아름. 보고 올려줬습니다. 이번엔 광민영의 머리쪽을 노렸습니다. 네 아쉽게 지금은 뭐 오프사이드에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 세종 스포츠 토토의 사이드를 활용하는 그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요. 완벽하게 보고 올려줬습니다. 지금은 조금 크로스가 살짝 밀려 맞으면서 골대쪽으로 흘렀는데요. 박민영이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 지금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길게 쳐줬습니다. 터치아웃. 자 오늘은 선수들의 어떤 패스웍이라든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종 스포츠 토토가 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밀고 올라가고 정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지금처럼 상대의 실수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동작들을 가져가고요. 그래서 슈팅이나 이런 점들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볼 지켜냈고요. 뒷배졌습니다. 파이팅! 머리에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은 앞쪽으로 툭 찍어줬습니다. 김소희 다시 한번 박지영이 잡았습니다. 오우! 오우! 들어오는 과정인데요. 자 지금은 서울! 하은혜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 파울이 서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패스도 완벽했는데 아 이것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것에 이제 차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하은혜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지만 피스는 울리지 않았고요. 그대로 경기 이어집니다. 유영아 제 느낌에 굉장히 오랜만에 유영아 선수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장윤서가 전진 패스 앞쪽으로 방출시킵니다. 터치업 네 오늘따라 이 서울시청의 그런 모습이 네 아까 이 장면이었죠. 네 박스 안쪽은 아니었고요. 바깥쪽에서 어떠한 선수들의 충격이 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의외람지심은 파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서현숙 자 일단 선치골을 기록했던 세종스포츠토토 물러서지 않는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뒤쪽 여기서 파우를 선언했습니다. 서현숙 선수가 계속해서 하프라인 부근 프리킥을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서현숙이 올려줬습니다. 잘 흘렸어요. 뒤쪽 한채린 올려줬습니다. 걸렸고요. 장창 네 좋아요. 장창 뒤쪽 수비가 공 따냈습니다. 징소희의 헤더가 있었는데요. 조금 공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컷치업 빠르게 이어갑니다. 정말 선수들의 이런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창이 여기서 잘 빠져들어갔고요. 헤더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패스가 조금 길었어요.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정말 오늘 날씨를 말해주신 모두 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수들이 물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무래도 쿨링 블레이크 타임이 조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장면에서 선수들이 체감온도 30도가 넘어가면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선수들이 많이 지치고 탈수 증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쿨링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6시 경기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해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낮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경기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우리 꺼 우리 꺼 경기 이어집니다. 노진영이 골키퍼 쪽으로 공 빼앗았습니다. 백도혜 가은혜 선수가 잘 막아줬어요. 오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이렇게 패스의 길을 차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창 원터치 패스 노진영이 가로막았습니다. 앞쪽으로 걷어냈고요. 광민영이 이번엔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펼칩니다. 현진 패스 지금도 공간수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네 전환 좋고요. 왼쪽으로 빼줍니다. 왼쪽에서 김성민 올려줬습니다. 좀 낮았는데요. 뒤쪽 네 퍼더냈고요. 우연히 그대로 슈팅 김소희 몸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헤더 강태경 하은혜 쪽으로 올려줍니다. 세컨볼은 장창이 따냈습니다.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장창 측면 한채린과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김우리 네 정말 수차례 이제 뭐 크로스며 슈팅이며 굉장히 많은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슈팅 찬스를 가져왔던 세종이었고요. 그렇죠. 그때마다 정말 과감하게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빠른 판단으로 공을 잡아들었던 장민영 골키퍼입니다. 자 오늘도 노진영 선수가 중앙수비수로 출전을 했고요. 자 원래 주 포지션은 조금 더 앞선선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데 지금 팀 사정에 따라서 계속 센터백도 보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한 군데만 볼 줄 아는 선수들보다 이렇게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다면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너무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숙이 공을 잘라냈고요.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한채린 자 오늘 광민정이 굉장히 밀착 마크를 하고 있고요. 땅볼로 올려줬습니다만 골키퍼 쪽으로 걷어냅니다. 자 지체 없이 참았는데요.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일단 이 전반 중반까지 이 세종 스포츠 토토의 전략을 한번 살펴본다면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 상대의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뺏긴 곳에서 가장 빠르게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청 특유의 굉장히 빠르게 역습하는 그런 플레이들 자체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앞쪽으로 패스를 방출시켰습니다만 차단이 됐고요. 광민정이 걷어냈습니다. 곧바로 빠르게 이어가 됐습니다만 터치가 조금은 투박했고요. 통탄했습니다. 패스 연결 중앙쪽에서 오른쪽 열어줍니다. 이에은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유영아 유영아가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 1대1 정말 이 와 그대로 되갚아주듯이 크로스에 이은 멋진 헤더골 그렇죠. 유영아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 유영아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4대1 대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정말 그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투박보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시켰습니다. 유영아 선수가 지난 라운드 서울시청과의 지난 2차운드 맞대결에서도 굉장한 긴장을 보여줬는데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이 첫 득점 세종스포츠토토에서 나왔고요. 그렇죠. 서울시청이 이것에 이제 반격을 하면서 유영아 선수가 이제 한채린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올렸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뭔가 계속해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연결 이번에 장창이 유영아 쪽을 바라봤습니다만 패스가 안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헤더가 조금 크로스가 길면서 중심이 뒤쪽으로 돌렸는데 그것을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전반전에서만 4개의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과연 또 득점이 나올지 그것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맞대결처럼 경기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서울시청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처럼 경기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김은솔 전반전 28분에 곧바로 스코어 리셋하는 유영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양팀 모두 헤딩골로 득점포를 가공시켰고요. 서현숙 지금 파울이 선언 됐습니다. 네. 이 장면이 있죠. 이혜은의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뒤쪽으로 가면서 방향을 바꿔놓는 굉장히 좋은 헤더가 나왔습니다. 네. 뒷걸음질을 치면서 사실 이렇게 헤딩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확실히 유영하 선수가 낙하지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바디 밸런스 역시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가면서 반대편으로 꺾어놓는 헤더가 팀의 캡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류지수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나왔는데요. 광민영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 있었고요. 류지수가 완벽하게 날아서 막아냈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코너킥에서의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면이었죠. 지금은 거의 류지수 콜키퍼가 긁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딱 손끝만 대서 공의 방향만 바꿔주는 아주 좋은 펀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미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낮게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조금 미스가 있으면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약속된 플레이 이것이 장점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너킥이나 프리킥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조금 전에는 약간 빗맞으면서 그대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왼발 오른발 모두 고루고루 잘 사용하는 김성미 선수였고요. 빌개척입니다. 이제 경기가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코르의 선수의 터치로 판정이 났습니다. 오늘 선치골을 기록했던 강태경 강태경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28분 유영화가 동점걸을 만들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중간에 권리 넘어졌는데요. 부치하우신 선언대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앞쪽에 나와서 계속 선수들에게 주문을 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말 이러한 코칭 하나하나 정말 선수들이 이것을 듣고 또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감독의 그런 지략 이런 것들이 도드러지게 되고요. 김소희 올바마 슈팅 어려운 바운드 스태커버 잡치도 슈팅 득점 자 이번에는 핫채린의 득점 자 굉장한 득점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슈팅을 시도했더니 김소희 선수가 굉장한 득점을 거의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를 장민영 골프퍼가 쳐냈고요. 세컨볼을 달려들어오던 한채린이 해결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1 서울시청이 역전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이 골키퍼의 경험자는 바운드 앞에서 바운드가 되는 볼이 제일 캐치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인식을 하고 슈팅한 이후에 한채린 선수가 그냥 아 슈팅 해보나 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섀도우를 하면서 그 터치를 결국에는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치골을 기록했던 세종스포츠토토 서울시청이 곧바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1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역전골이 터지자마자 세종스포츠토토 캡틴이죠. 김아름 선수가 선수들을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조금은 집중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 빠르게 역전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정말 선수들에 대한 그런 집중력 그리고 감독의 그런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백두혜 선수가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지금 2장면이었죠. 세컨볼을 침착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은 장민영 선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짧게 떨어지면서 네 이것을 잡지를 못하고 쳐내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침착하게 그대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한채린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문 앞에서 침착하게 집어넣었고요. 야 하나도 만들어 침착하게 가 자 이번에도 측면에서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현이가 공을 따냈고요. 앞쪽 지금도 헤더로 지연시켰습니다. 오 중간에서 파울 서울됐습니다. 박지영 선수도 팔쪽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데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다 보니까 서울시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울로 끊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단은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찍어 올려줬고요. 헤더 세컷볼 오른쪽 열어줍니다. 패스트가 조금 길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한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칙으로 끊었던 것이 성공을 거뒀네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품목을 짚는다거나 팔쪽으로 잘못 떨어지면서 그렇게 겪는 부상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좀 무게의 부하가 한 번에 이렇게 딱 오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에서 선수들이 넘어질 때도 잘 넘어져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전 38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전반전에만 벌써 3골이 터지는 아주 화끈한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로잉 길게 던져줍니다.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 번 슬로잉 김은솔 선수가 처리합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지난 경기와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지난 경기와 이 시간대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금은 카드가 나왔죠. 네. 일단은 우일함 주심이 카드를 오! 크로스 과정에서 홀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끌었다는 판정으로 보이는데요. 후렴이 불키퍼가 길게 쳐줬습니다. 헤더 전방에 유영아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도드라지구요. 원터치 돌려줍니다. 몸을 날리면서 걷어냈구요. 앞쪽 전방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빠져나오는 과정 파울 소환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쉽네요 찬스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패스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기타워가 가져갔었습니다 공 따냈습니다 황은혜가 오른발로 앞쪽으로 유영아 공 떨궈놓습니다 김소희 높게 차올렸습니다 한채린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한번 싸워봐라 하는 거죠 일단은 급하게 광민정 선수가 부랴부랴 걷어냈고요 저 위치에서는 조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빠르게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헤더 다시 한번 스트로인 안쪽으로 던져줍니다 김오리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네 정말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 볼 소유권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고요 정말 그렇게 또 가져가면서 이렇게 파울을 또 유도해내고 이러한 장면들을 봤을 때 정말 선수들의 경험치 그런 노련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밀었다는 판정 파울에 선언됐습니다 박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지는 과정에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조금 전에 이 손목에 이제 좀 통증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좀 부상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곧 뒤쪽까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권혜은 해설도 부상으로 조금 많이 신음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부상에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심하게 다치는 그런 장면들이었다면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정말 걷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서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태경 선수가 발을 조금 높게 들었는데요 서현숙 선수의 얼굴에 터치가 있으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서현숙 선수도 서울시청으로 이적하면서 어떤 팀의 주축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터치아웃 선수들의 권희은 해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만큼 부상 장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의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얼리 크로스도 올라갑니다 세컨볼 노진영이 잡았습니다 전방으로 뒤몰이 그대로 터치아웃됐습니다 하은혜 강하게 쳐졌습니다 왼쪽 측면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요 황태경이 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박지영 반대편 주고 들어갑니다 오 시트 유지수가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짧게 짧게 들어가는 이 패스의 그 전개 이 전개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가는 딱 2대1을 주고 받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 김아름 선수 역시도 네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김아름 선수 역시 공격 본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합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강태경이 준비합니다 높게 올려줍니다 네 다시 한번 슈팅 세컨볼 서울시청에 걷어냈습니다 서울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오 지금은 네 지금 헤더를 따내기 위한 선수들의 움직임 굉장했거든요 오 네 여기서 이걸 막아냈습니다 김우리 네 정말 계속해서 헤더를 주고받고 정말 그 과정에서 류지스 골키퍼뿐만 아니라 정말 이 수비 선수들이 가졌던 이 집중력 굉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 네 자 지금은 태클로 인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오 조금 깊었습니다 태클이 오 완벽하게 타이밍이 늦었죠 네 지금은 한채린 선수의 스피드가 확실히 빨랐고요 네 공을 건드린 이후에 이제 깊게 들어갔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뒤쪽 굴절 또 따냅니다 세종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아름에까지 연결 박지영 박지영 빗절되면서 다시 공을 가져왔는데 손님 그대로 공을 넘겨줍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박지영 선수의 그 패스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기보다 약간은 약간씩 이 선수들의 조금 어 뛰는 곳 발 밑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또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 찔러 들어가는 그런 패스들이 뭐 계속해서 나와 나와줘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 없이고 공격 숫자 5에 수비 숫자 4명 이 우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격적인 패스들 그리고 또 혹은 주고받으면서 전환하는 패스들 이러한 패스들이 나왔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패턴 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지금 현재 세종 스포츠 토토 선수들도 나쁘지 않게 공기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추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자 윤서 김우리 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뒤로 돌립니다 너무 높아 전반전의 색볼이 터졌고요 공 따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청 김소희 뒤쪽에서 빠르게 빠르게 가면서 공을 다시 한번 탈취합니다 잘 돌아섰어요 빠져나갑니다 네 베스 연결 멀리 멀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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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소리 걷어냈습니다 이예은 자 지금은 김성미 선수죠 네 지금은 네 네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좀 무리한 태클이었어요 진입 자체가 많이 늦었습니다 예은 선수 그래도 몸을 일으키면서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는 예은 있습니다 이 장면이죠 오우 바로 가자 바로 네 지금은 이 킥을 막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빠르게 달려왔고 일단은 이해안 선수가 킥을 하는 과정에서 킥을 한 뒤에 너무도 깊게 이제 태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옐로 카드가 발급이 됐고요 한체리 멍렬시 한체리 커먼 슈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전에 성공한 이후에 이 서울시청 선수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진 패스 그리고 슈팅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전반전의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청이 세종 스포츠 토토에게 2대1로 앞선 채 전반의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정말 지난 맞대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던 전반전이었거든요 정말 이 세종 스포츠 토토가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굉장히 공을 끊임없이 탈취를 했고 좋은 장면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득점까지 만들어냈지만 서울시청의 유영하 선수 아 유영하 선수의 그 뒤로 뒤로 달려가면서 그렇죠 했던 정확한 이 헤더 슈팅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치열한 승부 계속해서 후반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교랭 중앙쪽에서 오른쪽 열어줍니다 이예은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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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의 장창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현재 몸상태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부상을 당하고 한 달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창녕전에서 후반전이 들어가서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고, 몸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토토 경기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잘하신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잘하셨습니다. 지난 라운드. 너무 겸손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 올 시즌 정말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돌풍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저희가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고, 또 바뀐 선수들이 저희가 동계를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시작해서 같이 발을 많이 맞췄던 게 또 저희의 좋은 비결인 것 같고, 또 감독님이 확실한, 어떻게 해라 이런 게 확실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잘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경기력, 좋은 승점들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권예은혜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변화무쌍한 라인업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평상시에 유영실 감독이 선수들한테 주문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감독님이 원하는 게 조금 확실한 편이고, 선수들이 그때마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11이 완전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때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경기를 거의 뛰기 때문에 그게 또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창 선수에게 이제 조심스러운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리그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슬슬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창 선수가 생각하는 어떤 플레이오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가 플레이오프 초반에 현대철한테 크게 지면서, 조금 많이 상심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이후로 계속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승점을 쌓으면서 사실 선수들도 다 지금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저희는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점을 계속 쌓다 보니까 저희가 플레이오프 가기에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서 꼭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 없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기력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청의 마이스트로, 장창 대중 스포츠 토토의 노진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진영 선수 올 시즌 WK 리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신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따로 비결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옆에서 언니들이 잘 도와주고, 스태프 선생님들이 또 같이 잘 서포트해 주셔서 잘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WK 리그에 몸을 담은 신인인데, 벌써 사회생활 만내배 이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시절과 WK 리그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느껴지죠? 일단 언니들이랑 경기하면서 경기 템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빨라져서, 좀 힘든 부분이지만, 좀 많이 또 경기를 뛰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 팀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최종 수비수까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윤덕어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오진영 선수에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수비적인 위치에서 뛰면서 언니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좀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니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팀 선배 중에 어떤 언니가 제일 잘 챙겨주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한 명만 뽑을 수는 없고요. 모두 다 잘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곤란한 질문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선수, 이 언니와 제일 친하다. 한 명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노진영 선수가 WK리그에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이기까지,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서포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 드리고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고, 경기 잘 봐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자,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네, 노진영 선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좋은 경기력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 스포츠 토토의 멀티 플레이어 노진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세종과의 그 맞대결이었죠. 네. 그때 이제 4, 3, 3, 4. 박지영, 김성민 최전방에는 강태경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상윤영, 그리고 영양, 그리고 선수들이 이 수분 섭취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김성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프거든요. 아, 힘이 없어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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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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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차단 됐고요. 서울시청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해서 세종 스포츠 토토가 이어갑니다. 이어갑니다. 서울시청의 골문을 선정됐네요. 김은솔. 유영아. 왼쪽에 한채린. 패스 연결됐어요. 좋아요. 측면인데요. 측면인데요. 조금 터치가 길었습니다. 유영아. 두 선수. 이 두 선수가 보여준 패스플레이들. 굉장히 재치있었고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서울이기 때문에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뒤쪽으로 흐릅니다. 헤더. 바깥으로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우연히 연결됩니다. 하은혜. 자, 광민영과 하은혜가 홍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백도혜가 패스 연결했고요. 못 맞고 굴절됐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으로. 자, 길게 걷어내지 않고 정확한 패스를 연결합니다. 김은솔. 김소희. 앞쪽으로 길게. 하지만 방향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전방으로의 패스 한 번으로 정말 빠르게 이제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의 그런 패스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네. 오. 지금은 아주 좋아요. 김소희 빠르게 갑니다. 계속 갑니다. 자, 노진영이 막아섰는데요. 이번에는. 오. 지금은. 부시미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김소희. 네. 지금은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 드립을 돌파를 시도했던 그런 김소희 선수였거든요. 네. 탄력이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노진영 선수가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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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세트플레이가 가능한 위치고요. 장창이 준비합니다. 네. 장창 선수가 또 왼발의 마법사. 그렇죠. 그렇죠. 이어갈 그런 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그널을 주고 올려줍니다. 뒷쪽. 유영아. 유영아의 멀티골. 네. 자, 이번에도 유영아가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이 유영아 선수. 지난 반대결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세종스포츠토토의 그 기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정말 꺾어버리는 패트트릭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아가 다시 한 번 멀티골을 가져가면서 스코어 3대1 두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지금은 뭐 장창 선수의 킹 역시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스포츠토토 선수들이 한 번에 걷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세종스포츠토토만 만나면 날아오르는 유영아 선수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경기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지만. 네네. 헤트트랙을 기록했던 세종스포츠토토를 만나서 오늘 역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강태경. 전방에서. 센터 센터. 공 뺏기지 않았습니다. 황민영. 돌파 시도. 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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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치열하게 볼 다툼을 하는 장면들. 그렇죠. 저희가 아까도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인터뷰 때 선수들을 볼 때는 정말 수줍어하고. 그렇죠. 뭔가 장난기도 많고. 네. 이 정도로 가득한 선수들인데 이렇게 이 경기장 안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정말 눈빛부터 달라지면서. 그렇죠. 강한 모습. 멋진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몸싸움이 전반전부터 권혜연 해설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뒤쪽으로 패스 연결. 네. 네. 뒤쪽으로 터치 돌려놨습니다만. 오연이가 가로챘습니다. 여기 패스. 박지영. 오.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그래도 연결됩니다. 하은혜. 전방으로 넣어줍니다. 강태경. 자 지금은 강민영 선수가 손을 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비가 공을 차단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빠르게 갑니다. 이에은. 계속 가면 돼요. 오. 지금 갑니다. 네. 빨라요. 자 엄청난 스프리트. 플러스가 빗맞았습니다. 이에은. 이에은 선수가 지금 60미터 정도는 달려준 것 같아요. 네. 정말 굉장히 그냥 검중검중 뛰면서. 순간적인 거기서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야 너무 멀어. 골이랑 너무 멀어. 뒤쪽에서 경기 한번 다시 진행되고요. 김우리. 김우리 선수의 합류도 서울시청에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김우리 선수가 이 중원. 그리고 특히나 이 수비형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너무나도 잘해줘서. 네. 공이 오는 쪽쪽 그것을 다 커트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연결 지어주는 그런 패스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연결됩니다. 아 빨라요. 자 한채린. 올렸습니다. 선수연이 막아섰습니다. 한채린. 자 지금도 엄청난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이혜은 선수입니다. 네. 정말 툭툭 치다가 여기서 한번 더 스피드를 내는. 맞습니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계속 빠르게 스피드를 보여줬던 이혜은 선수였고요. 코너킥은 김우리 선수가 처리합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자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멀리 올라갑니다. 펀칭으로 떨궈놨고요. 걷어냈습니다. 황민영. 김아름. 빠르게 넘어가줘야겠죠. 패스 연결. 오. 팔로사운되지 않았습니다. 서현숙. 서현숙. 오른쪽 측면.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네. 김소희. 오르몬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소희. 돌면서. 오르몬 슛. 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동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런 김소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민영 골키퍼 역시 어려운 바운드였는데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사실 이 김소희 선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슈팅을 하는 것. 이 장면으로 인해서 한채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던 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고요. 자 왼발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오현희. 전지 패스. 네. 과연. 자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서현숙 선수가 박지영 선수의 길목을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골장면이죠. 자 유영아 선수가 직접 받아서 넣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김정미 선수가 한 번에 되돋아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장면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 완전한 무주공상 상태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좋게 하는 유영실 감독의 얼굴이 잠시 지나갔고요. 강민정이 앞쪽으로 들게. 강태경. 터치아웃됩니다. 양팀 아직까지는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후반전이 이제 중반 정도 넘어가면 선수들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좀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질주를 보여줍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김오리 연결됐습니다. 김오리. 박선수 진입. 김오리. 왼발 올려졌고요. 공투퍼가 직접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이혜은 선수의 드리블. 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사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안으로 치고 들어갈 때 가지게 될 루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뒤쪽에서 원거리 슈팅. 크로스밍. 크로스밍을 넘었습니다. 김오리. 이혜은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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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양한 전술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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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이제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변화가 있지만 그것을 이 선수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요. 자 유영실 감독 역시 국가대표 출신이고 지금 경주 한수원의 감독인 송주희 감독 역시 같은 선수생활을 했고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팀의 어떤 맞대결도 굉장히 눈이 많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좀 세밀함들. 네.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꼼꼼함. 네.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두 팀에는 더더욱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역시 두 팀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패스 가로채서 오른쪽으로 열어졌습니다. 이혜은. 네. 좋아요. 좋아요. 과연. 벌써 올라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똑같이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김아름이 빠르게 치고 갑니다. 자 사실 지난 시즌에 7위로 마무리를 했던 서울시청. 올 시즌 첫 경기에 인천 핸들스처를 만나서 대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선수들이나 팀 분위기가 다운될법도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힘은 유영실 감독이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3위를 달리면서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시청.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창. 김아름. 김아름 선수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김아름. 박지영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벤치에서 계속 어필이 나오거든요. 오. 네. 광학. 크로스발을 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도 전방 압박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방 압박을 시도했기 때문에 패스 미스가 나온 것이고. 김아름 선수가 김성민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이것을 좀 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미나 선수를 투입하고요. 오연희 선수를 불러들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먼저 회책 카드 한 장을 사용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신인 선수죠. 조미나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의 한 명입니다. 정말 조미나 선수 역시도 노진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인으로 이번 시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윤덕여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 신인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은혜 선수의 폭풍질주에 이은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조미나 선수가 킥도 좋더라고요. 팀의 세트플레이를 담당할 때도 있고 코너킥도 맡아서 처리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필력소를 풀어넣는 조미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조미나 선수가 그런 코너킥을 올리고 노진영 선수가 득점을 올렸던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이러한 장면들 정말 선수들이 자신의 몫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 WK리그에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좋은 장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열어줍니다. 네 열렸어요. 박스 한쪽 진입했습니다. 광민영 올려줬고요. 굴철됐습니다. 이혜은이 걷어냈고요. 선수연 하은혜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도 이 박지용 선수가 아 빠르게 들어가면서 네 발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좀 깊이 있는 크로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네 이것이 네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세종 패스 연결됩니다. 박스 한쪽 팀수 자 순간적 스피드 올렸고요. 반대편!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스코어는 3대1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고요. 많은 득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양팀의 경기입니다. 반대편으로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박민정 올려줬고요. 김은솔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내로 터치아웃 홍민정의 스트로인 높게 떴습니다. 헤더 오 지금은 희슬이 불렸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갑니다 이 정도라면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연 선수나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정설빈 선수도 100g을 달아주셨습니다 팀서연 선수에게 카페에서 축구보냐고 댓글 남겨줬는데요 이렇게 선수들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선수들의 경기를 모니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갑네요 그렇죠 정말 선수들이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저도 많이 느껴봤고 저도 너무 오랜 시간을 부상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그렇죠 일단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박지영이 준비된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막혔습니다 네 장창 서울시청이 공을 따냈습니다 참 정말 운동선수는 몸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서 뺄 수 없는 그 마음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모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굿조록 선수들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겨내서 다시 그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솔 선수가 스트로인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가 좀 행나는 게 있어서 이어지는 건데 저도 이제 수술을 받고 재활을 좀 하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상 정도에 따라서 아예 걷는 것부터 다시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크로스 올려줍니다 반대편인데요 헤더 떨궈놨고요 세컨볼 김소희 뒤쪽 내줬습니다 장창 슈팅 찬스 보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왼쪽으로 패스 연기 크로스발을 넘었습니다 김은희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세종 스포츠 토토가 빠르게 역습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서울시장이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전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수비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서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역시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고요 그 말이 정말 WK리그를 봤을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섰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많은 찬스를 내어주고 상대방은 그냥 계속해서 전술 훈련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결국에는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답글을 심세현 선수가 정설빈 선수라고 불러주셨네요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 두 분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번 드는 생각입니다 정설빈 선수 역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쪼록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경기 이어지고요 안쪽으로 투입을 시켰는데요 터치아웃됐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또 격상되면서 굉장히 한참 좋아지던 모습을 보여서 WK리그가 유관중으로 호흡을 함께 했었는데 다시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조금 안타까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관중이었고 그 짧은 몇 게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운동장을 찾아주셨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공 따냈습니다 커너킹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경기를 뛰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관중들이 있는 곳에서 뛰는 것과 관중이 없는 곳에서 뛰는 것은 텐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함께 힘차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정말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뛸 때는 확실히 같이 조금 이제 텐션도 올라가고 정말 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미나의 커너킹 올라갔죠 헤더 자 간발의 차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의 장점이 사실은 이런 세트피스예요 이렇게 킥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헤더를 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그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높게 이제 킥을 시도했고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 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놓는 과정 조금 멀리 돌려놨습니다 자 창령과의 경기 승리를 거둘 때 노진영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연 선수도 헤더로 득점을 했었는데 그만큼 세트플레이 강점이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올려줍니다 네 골키퍼 뒤쪽으로 가면서 잘 잡아 올렸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이 골키퍼들은 아무래도 가장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기 위해 이제 조금 달려나가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정말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아냈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강민영 선수가 나오고요 김미연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신의 김미연 선수가 투입이 되는 셈인데요 네 정말 이 김미연 선수 역시도 헤더라는 장점을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런 더 좋은 그런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 지금은 강민영 선수가 교체가 되어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강민영 선수는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있고요 하은혜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하은혜 선수를 빼주고요 김미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또 많이 경험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횟수로 3년째 WK리그를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어느 정말 이 피해를 못지않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어 계속 치고 봤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스포어나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정말 박진가 넘치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관중이 더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선수들이 이 WK리그 자체가 정말 한 해 한 해를 거쳐서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선수들을 이제 조금 케어를 할 때 정말 이 감독들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들에 있어서 경쟁 이제 좀 선의의 경쟁을 끊임없이 유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영아 박스 안쪽에서 선수연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선수연 치고 들어가면서 파울입니다 유영아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음에도 만족하지 않는 유영아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쳐졌고요 패더 떨고 놨습니다 전진 패스 골키퍼가 폴짝 뛰어서 잡아냈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김미연 선수는 조금 앞선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 김미연 선수도 공격적인 능력도 있지만 수비수로 많이 나오는 모습을 봤었는데 오늘은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포메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라인을 보게 되면 지금 잠시 이렇게 바뀐 거일 수도 있겠지만 광민정 선수와 광민영 선수가 윙백으로 내려섰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김미연 선수와 조미나 선수가 이제 함께 이 중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소희 뒤쪽에서 광민영이 걷어냈고요 빠르게 갑니다 조미나 패스 연결 원터치 돌려놨습니다 네 좋은데요 박지영이 왼쪽 열어줬습니다 김미연 크로스 올리지 않고요 오버랩핑하는 광민영을 그냥 지나쳐 보냈습니다 김아름 전입 패스 지금은 심판에 맞고 굴절이 된 것으로 맞지 않았나요? 네 지금 중간에 선수가 또 있었고요 지금은 네 심판에게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뭔가 관여를 했다라는 상황이 되면 주심 경기를 중단을 시킬 수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몸에 조금 맞으면서 굴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서울시장 선수에게 맞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심판에게 공이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세종 스포츠 토토가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하슴 트래핑 이후에 돌아섭니다 밀려 넘어졌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네 이 위치라면 이 프리킥을 바로 다이렉트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발에는 김아름 선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조미나 선수 역시 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박지영 선수 역시도 또 박지영 선수가 이제 킥을 하게 된다면 또 조미나와 박지영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오른발에는 조미나 왼발에는 박지영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기 때문에 왼발잡이들도 굉장히 각도가 좋은 위치입니다 자 지금 박지영 선수는 우에람 주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요 세트플레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이어집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위치를 잡고 있고요 조미나가 찼습니다 수비 벽에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류지 스포츠 키퍼가 다시 한번 공을 잡아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기습적으로 슈팅을 시도해봤거든요 그리고 앞선에서 이렇게 세 명의 선수 세종 스포츠 토토 세 명의 선수가 저렇게 위치해 있다면 이것을 보고 있는 류지수 골키퍼의 시야는 공을 가리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날아오는지가 순식간에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벽을 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해외 축구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벽 밑으로 찾는기 때문에 선수들이 누워있는 장면도 선수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김아름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잘 봤어요 네 광민정의 크로스 대답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상민 선수의 헤딩 슈팅이었는데요 네 정말 아쉬워하는데 지금 저희가 봐도 굉장히 아쉬운 여기서 잘 돌려놨어요 저는 거의 골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뭐 대략적으로 명이나물 한 10장 정도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명이나물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찬스가 흘러갔고요 조미나가 앞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왼발 다시 한번 오른발 뒤쪽 아 네 곧바로 슈팅을 연결을 해봤는데요 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급할 수 있어요 스코어도 그렇고 시간도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급할 수 있지만 급할수록 기본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 패스 하나하나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훨씬 이렇게 좋은 찬스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심서연 선수가 댓글을 남긴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경기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요 김홀희가 공을 바로 채웠습니다 패스 연결 김은솔 유연하게 돌아섭니다 한채린 한채린 선수에게 공간이 많은데요 네 좋아요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로 터치아웃 네 정말 이 한채린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이 저돌적인 이 도전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서울시청의 그 장면 장면들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그 전략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다시 한번 서울시청의 공을 따냈습니다 장창 자 유영아 선수 오우 오우 들어갔어요 장창 장창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패스를 할 것이냐 혹은 드리블을 더 할 것이냐 사실 패스를 하기에는 조금 늦 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민영 선수가 꼴대를 비우고 약간 나온 것 사실 장민영 골키퍼의 입장할 수 있다 장창 선수가 패스를 했을 때 그것을 잘라먹기 위해 나오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장창 선수가 너무나도 머리를 아주 제대로 썼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골키퍼의 키를 넘겨서 골레트를 흔들었습니다. 스코어는 4대1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6라운드에서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던 그 스코어가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종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그 장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세종스포츠토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났고요. 이제 80분을 향해 가는 그런 시간인데 득점이 한 골이 더 터지면서 양팀의 스코어 차이는 3점 차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정말 많은 득점이 나왔고요. 그 한 득점 하나하나마다 정말 완벽한 정말 멋있는 그런 득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걷어내면서 경기를 조금 중단시켜야겠고요. 우에람 주심이 트레이너를 불렀습니다. 자, 노란색 축구화면 장창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이 장면이었는데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원더골을 꽂아넣었던 장창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이 골키퍼를 확인하는 이 모습 보세요. 네. 네. 이 시야 계속해서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패스가 늦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골대를 비우고 나온 이 장민영 골키퍼를 정확하게 바라봤고 아, 빈골대에 그대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플레이가 나가는 동안에 장창 선수는 몸을 일으켰고요. 어, 박은선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유영화 선수가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고 오늘 경기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유영화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의 좋았던 기억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온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박은선 선수 역시 계속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득점도 3개를 올리면서 이 득점포까지 가동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어, 뒤쪽에서! 죽음은 김성미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약간 밟혔나 싶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밟힌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위치가 아무래도 타월이 선언된다면 페널티킥으로 연결된 위치였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앞선 장면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서 확인이 조금 잘 안됐고요. 일단 파울이 선언된 건 아니었지만 경기를 중단시켰다가 바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지금은 김은솔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열렸어요. 오른쪽으로 연결. 김성미. 돌파 시도합니다. 빠져나왔고요. 오른발 헤더! 자, 머리에 빗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나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낸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크루트! 다시 크루트! 자, 이번에도 머리에 빗맞았어요. 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확실히 찬스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찬스를 살리는 데까지가 지금은 약간은 네,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공이 조금 멀었어요.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장아, 빨리 나와. 뛰어나와. 장! 일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박지영 선수가 나오고, 12번 안재희 선수가 끝났습니다. 리지스 골키퍼가 프리킥을 처리합니다. 아니야, 다치면 안 돼. 송아리 선수가 교체에 투입되고요. 장창 선수를 빼둡니다. 멋진 골을 기록했던 장창. 송아리 선수와 교체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 돌아섰어요. 자, 빠져나갑니다. 김우리. 계속 갑니다. 네, 네, 좋아요. 과연! 스팅!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 선수연이 높게 차올렸고요.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공격이, 맹공격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박은선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박은선 선수가 공을 받아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비를 끌고 골대 쪽으로 그냥 향해줬거든요. 네. 조금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김우리 선수에게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결국 드리블과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그런 이타적인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헤더 뒤쪽으로! 맨맨 슈팅!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선수들 이 코너킥 올리는 것만 봐도 굉장히 기술이 대단한다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김우리 선수가 이번에는 왼발로 날카롭게 올려줬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조금 날카롭게 골대 쪽으로 붙여서 올리게 된다면 조금 걷어내다가도 이 자책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세종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고 서울시청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고 끊임없이 골대 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그런 코너킥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왼발, 오른발을 조금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쪽 투입 조미나 좁은 공간 패스 빼줬습니다. 측면에서 연결됐고요. 오! 오! 골대 맞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안세희 선수가 재차 슈팅을 날려보려 했지만 바운드가 너무 높게 떴고요. 지금도 골대에 맞았어요. 네, 정말 골대에 와, 정말 이 골대를 강타하는 이 모습이 있었는데 네 대장면이었죠. 강태경 선수가 왼발로 올린 것이 그대로 슈터링이 되면서 골대에 맞았습니다. 네, 류지스 골키퍼도 이 공이 이제 조금 선수들, 뒤에 돌아 돌아가는 선수들에게 전달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두 선수가 충돌을 했는데요. 백도회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입장에서는 조은이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 뒤쪽에서 백도회 선수가 점프를 하면서 이 선수가 충돌을 했습니다. 조은이치에서 프리킥 조비나가 준비합니다. 운전아 미리 쳐줘야 돼, 운전. 운전아 미리 쳐줘, 미리 운전. 올려줬습니다. 네, 헤더. 수비가 먼저 헤더로 걷어냈고요. 뒤쪽에서 김아름. 뒷공간, 뒷공간. 울려줍니다. 헤더. 네, 아직. 아, 네, 지금도. 아. 지금도 헤딩이 빗맞았습니다, 강태경 선수. 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만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계속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이어지고요. 김소희 오른쪽 바라봅니다. 이예은. 광민영이 붙어주고요. 광민영이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크로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시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로스 자체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슬로윈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공 빼앗았고요. 전방 연결. 등지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뒤쪽.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 사이드에서 이 크로스 플레이가 너무나도 잘 갖춰지고 있고요. 네, 아주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 지금 이제 허지현 선수가 교체에 투입이 돼서 들어가고요. 자, 오늘 몇 차례의 폭풍질주를 보여줬던 이혜은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네, 정말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드립을 정말 툭툭툭 치고 들어가다가 순간 폭발력을 한 번 더 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만 역금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도 어느덧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가 정말 좋은 찬스를 계속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무리가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안타까워하는 권혜연 해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끝날 때까지 그래도 계속 경기를 이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가죠. 한채린 한채린 직접 돌파 시도했습니다만 도진영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안세희 오, 좋은데요? 오, 좋아요. 펜스 좋아요. 자, 빠르게 슈팅 연결하지 못했고요. 뒤쪽 크로스 올립니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김미윤 선수에게 전달됐던 이 퀵은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아, 이것이 연결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이 박다혜 선수와 박초롱 선수를 투입을 준비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 모두 4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을 했고요. 추가 시간은 4불이 주어졌습니다. 김소희 선수, 박다혜 선수, 박다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자, 김소희 선수 역시 오늘 정말 많이 달려줬고요. 그렇죠. 정말 김소희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던 것, 이것을 계속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 자신감에 찬 그 슈팅이 결국에는 역전 골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장면들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김우리 살아있어요. 지금 나갑니다. 터치하우텝니다. 몸에 맞고 다시 한번 패스 빠져나옵니다. 통아리가 지켜주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힐킥 터치하우 조금은 이제 시간상으로는 서울시청의 승리가 조금 눈앞에 와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세종 스포츠 토토 역시 오늘 경기 조금 패스에 짙어졌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전반 초반에는 그 들고 나온 전략적인 면에서 전방 압박에 대한 아주 정말 효과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이 실점을 하게 되면서 약간은 이제 조금 더 급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좀 대량 실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쉬운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치골을 먼저 기록하고 추가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이 부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터치하우트 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종 스포츠 토토가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었던 문제가 이 득점에 대한 숙제였거든요. 그 득점에 대한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네. 정말 수많은 찬스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한 개의 득점이라도 성공을 시킨 후에 만약에 경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보다 조금 더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더 끌어올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물이 열렸습니다. 오르몬 슈트! 이번에는 장민영 선수가 완벽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는 기물이 선수. 네. 정말 강한 슈팅. 완벽한 슈팅 보여줬고요. 정말 수비를 따돌려낸 이후에 빠르게 가져가는 템포의 슈팅.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대로 보고 때렸는데요. 장민영이 막아냈습니다. 네. 정말 시간상으로 마지막 찬스 이제. 그렇죠. 마지막 공격 찬스가 또 한 번 만들어지고요. 올려줍니다. 길게 수비가 걷어냈고요. 뒤쪽에서 백두혜. 때려봅니다. 하지만 조금은 약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길게 쳐졌고요. 괜찮아. 괜찮아. 발랐어. 김성미. 자. 패스가 조금 길면서 이렇게 경기가 조금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심의 이술과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4대1. 서울시청이 연승을 달리면서 쾌조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네. 정말 지난 맞대결과 정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고 이 스코어 자체는 같았는데 정말 이 템포나 정말 모든 면에서 좀 지난 경기를 조금 다시금 되새기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하 선수가 역시 오늘 경기도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참 서울시청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유영하 선수가 올 시즌에 끊임없이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네. 그러한 장면들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8개의 득점을 올리게 되는 정말 타구장 소식에 따라서 네. 정말 유영하 선수가 단독 1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좋은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영하 선수의 멀티골 그리고 한채린 선수 장창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까지 스코어 4대1 강태경 선수의 선치골도 굉장히 좋은 장면으로 보여졌는데 이후에 그런 찬스들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스코어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축구 자체가 분위기라는 걸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 이 선수들이 빠르게 계속해서 밀고 나갈 때가 있고 또 그리고 또 반면에 이렇게 계속해서 수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한 장면들에서 차이점은 득점을 올리냐 못하느냐 그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청 휴식기 이후에 인천 현대제철 그리고 수원 도시공사 그리고 경주한 수원 이렇게 강팀들과 계속 매치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굉장히 잘 빠져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2연승을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말 플레이오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경기가 이제 유영아 선수가 MVP가 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저희가 유영아 선수를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지난 6라운드에서 양팀 맞대결에서는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유영아 선수가 오늘 MVP로 선정이 됐고요. 자 이어서 유영실 감독까지 저희가 인터뷰를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유영실 감독에게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인터뷰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서울시청의 이런 올 시즌 파죽지세 정말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3위의 랭크에 있고요. 정말 오늘 경기를 통해서 23점 정말 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뭐 2위 경주한 수원과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장면들에 있어서 또 얼마나 좋은 점을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퀸오프터 매치에 선정된 유영아 선수입니다. 자 시상을 하고 있고요. 아 정말 유영아 선수가 올 시즌 서울시청에서 어떤 선수들을 또 이끄는 그런 역할 그리고 공격적에서도 많이 풀어주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점시 후에 저희가 유영아 선수를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승리로 이끈 유영아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세종 스포츠 토토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승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유영아 선수를 조금 만나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유영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아 선수 인터뷰를 조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골을 먼저 먹고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역전승을 이뤄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장면들 참 많이 봤고요. 아무래도 이 유영실 감독이 정말 또 전술의 변화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대팀에 따라서 전술을 감독님께서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가시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전술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저희에게 주문하시는 거는 계속 힘을 빼라고 축구 생각 최대한 하지 말고 되게 생각들을 릴렉스하게 하라고 많이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장에서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영하 선수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득점왕 경쟁에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올 시즌의 득점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딱히 득점왕을 꼭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는데요. 골을 많이 제가 넣어야 팀이 또 승리를 또 할 수도 있고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몫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득점왕의 욕심보다는 일단 본인이 어떤 책임감이 좀 느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 시즌에 서울시청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 시즌 서울시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유영하 선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매경기 이렇게 오늘처럼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부상자가 없이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로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말씀하셨듯이 부상 없이 그렇게 좋은 경기력 계속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영하 선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정말 팀의 고참으로서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책임감 그리고 정말 선수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다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선배의 모습을 갖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서울시청이 4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연승으로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또 저도 많이 느낀 게 서울시청도 서울시청 그리고 세종스포츠토토 양팀 선수들 일단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게 저도 첫 번째라고 봤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양팀 선수들 부상 없이 잘 치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권예은 해설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조금 체력 관리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조언이랄까요? 이렇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중계방송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 확실히 이 더위와의 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노력하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네. 정말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입맛이 없어도 네. 잘 먹고 그리고 또 이런 영양을 다 이제 잘 챙길 수 있는 여러모로 또 좋은 그런 것들도 또 잘 챙겨 먹고 네.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서울시청이 4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권예은 해설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김지호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이거 끼고는 있었습니다. 어휴 놀랐어요. 유영실 감독님 인터뷰 하셨으면 자. 쌩장 선수가 또 왼발의 마법사 이것을 이어갈 그런 또 선수에 있기 때문에 뭐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rigidför을 춥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악 유영아의 멀티골 자 이번에도 유영아가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아 완벽한 것만 완벽한 것만 완벽한 것만 완벽한 것만 완벽한 것만 유영아 선수 직접 슛 워áááááááááá!! 띠띠띠띠~~